꿀떡이 일로와 꿀떡이 아니 너 말해 넌 쫀떡이고 쟤가 꿀떡이지 드디어 로보락 S6XV 오케이 우와 이거 로봇청소기인데요 우와 진짜 깔끔하고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떡자 돌림으로 해서 뭐든지 다 꿀떡꿀떡 먹으라고 해서 꿀떡이야 조금 더 꿀떡꿀떡 또 끝까지만 넣어서 꿀떡꿀떡 꿀떡꿀떡 축구로 그러는 시간 어 이거 갑자기 시작 offen데 ㅋ 근데 거는 거고 난 지금 열심히 길을 쳐다보니면서 지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겨울이 일어났습니다. 겨울이 일어났습니다. 겨울이 일어났습니다. 와 여기 있던 사료 방금 보셨어요 여기 있던 사료 다 치워주시는 거 하나의 김전덕도 지금 로봇청소기 흐름역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카펫을 야 너 잠깐 조용히 해봐 그 정도의 파워가 안되는 제품을 썼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되게 청소기 힘이 약해서 돌돌이로 밀거나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워로는 여기 있는 청소기의 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돼요 진짜 잘 빨아들여요 청소를 재개하는 중입니다 일시중지 되었습니다 헬로 존다 괴롭히지마 멀리서 보자 꿀떡이 일로와 꿀떡이 아니 너 말 넌 쫀떡이고 쟤가 꿀떡이지 너 말구요 꿀떡이 일로와 이쪽 청소해줘 그 앞쪽에서 가도 많은 공간이 펼쳐져 있잖아 너가 청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그쪽 말구요 반대편이요 네 그쪽이요 이제 직진 직진 어라이 헬로 꿀떡아 여기 새 공간에도 적용을 해야지 옳지 여기 제가 이제 한바퀴 돌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빨아들였는지 한번 볼 거에요 집에 가자 충전기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바로 옆에 있잖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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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랑 고실이랑 다 밀고 온 털이 이만큼이에요 대박이죠 먼지통이 설치되었습니다 모핑모드 준비 모핑몰에 도착했습니다 모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거실이랑 방이 다 로그가 깔려있다 보니까 이 기능이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 신발장도 안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? 저게 낭떨어진 거를 응식하고 멈추는 거거든요? 진짜 똑똑해요 쫀떠가 밥먹는 데는 안 나와 좀 따가워 일로와 바이바이